우리가 처음 사랑을 만들었던 금강유계수를 떠올려 보자 이런 의미에서 늘 금강유계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선생님, 금강유계수입니다 금강유계수를 떠올리는 마음으로 앞에 연못을 저는 이 옥상공간을 저만의 휴식공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로맨틱한 부분입니다 정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고기를 구워보는다든가 바베큐파티가 가능한 3층 옥상공간을 마련해 보았구요 이제... 다 분해가 된거구나 네네네 참... 철거되는거 같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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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이제 복층구조로 돼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을 몇개로 올라가야죠? 이 계단은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한공주라던가 뭐 그런걸 보면 약간 사선형으로 내려오는 모습에서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단 옆면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면 늘 후각이 비추는거에요 그리고 누워있다가 무심코 계단을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이건 큐피트하우스 언제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큐피트하우스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겠습니다 저는 윤영빛이 굉장히 놀랐던게 쓸데없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구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트로 일관했다는거 그런 일관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품은 이제 그 파라오하우스입니다 파라오하우스입니다 지분적인 발상은 뭐였냐면 왜 집은 다 네모난가?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 밑에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피라미드 밑에 옆 피라미드로 밑에 이제 하면서 그냥 합치면 너무 심심하니까 약간 틀어가지고 추가 공간을 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풀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풀장 왜냐면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풀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이게 이제 열린하우스죠 열린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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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요거를 만들고 나니까 딱 그런 생각이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기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거든요 그 로마의 판테문이라는 그런지 아시죠 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천정에 거기는 비가 안 들어와요 비가 와도 그렇습니다 실내에 공기압이 위로 이렇게 항상 돌기 때문에 비가 오다 와도 거기서 다 비가 안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그냥 뻥 하늘을 뚫어놓고 유리를 안 해도 아마 실내에서 더운 열기가 바깥으로 올라가면 비가 내리려가다 바비 옆으로 더운 열기가 엄청난 더운 열기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컨셉이 팔아오기 때문에 이 난간을 돌면서 이 밑에를 감시할 수 있는 팔아오 감 거기서 뭐하고 있나 아직까지 손님이 뭐하고 있느냐 다 보입니다 그 밑에가 바로 여기 안에 보이시죠 침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피라믹의 구조상 온갖 기가 가장 잘 모이는 곳에 태양렬이 가장 잘 모이는 곳에 매일 뜨거운 곳에 요리가 가장 잘 모이는 곳에 사랑이 뜨거우니까 사랑이 엄청 흐르니까 태양렬이 태양렬이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전현무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특별히 할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모형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숨을 돌리시기입니까 너랑제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현무 씨 이렇게 집을 딱 보면 그런 게 막 느껴져요 어떤 게 밝은 유리 안에 밑에 음엄한 약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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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